안녕하세요. 오늘 티킹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생물은 바로 금붕어 죄송합니다. 금붕어 치어들입니다. 금붕어가 안은 나왔는데 한 200개 정도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은 한 4마리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 화면에 잘 안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움직이죠?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지금 있는데 아 예 저기에도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 여앞에도 있습니다. 예 이렇게 한 4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얘네들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꼭 키워서 상치가 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렌지킹이었습니다.